일반적으로 섬유는 옷을 만드는 재료로 생각됐는데요. 이 섬유가 첨단 기술을 만나면서 산업용 소재로 개발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제품들의 확대로 산업용 섬유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이에 국내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일반 솜처럼 보이는 이 섬유는 저용점 섬유, 일명 LMF로 불립니다. 110도에서 2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특징이 있어 본도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기존 화학 접착제를 대체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 내장제, 흡음제 등 고부가 가치 소재에 사용되며 연간 7에서 8%, 중국의 경우 15%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LMF 시장의 글로벌 1위 업체인 휴비스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맞춰 미국 등에 꾸준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. 전기차의 경우에는 외부 소음과 경량성을 요구하는데 휴비스에서는 LMF 및 다양한 흡차음 소재를 생산, 판매하여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에도 판매 확대하고 있습니다. 산업용 섬유 시장은 첨단 기술이 더해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5,400만 톤으로 집계됐던 전 세계 산업용 섬유 시장 규모는 2025년 7,8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4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아라미드 섬유 역시 고부가 가치 산업 섬유 중 하나입니다. 특히 타이어를 강화시키는 보강제로 사용되는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탄소 섬유도 수소차 등에 들어가는 수소연료탱크 등 고압용기 제작에 사용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오랫동안 해외에 의존해왔지만 효성 첨단 소재에서 유일하게 생산에 나서면서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. 첨단 기술로 무장한 섬유가 모빌리티 혁명과 맞물려 부활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.